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메가스태 수학 강사 이승효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네 잘 보면 보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봐봐. 아휴 힘들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보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 잘 보면 보인다. 어리버리 하지 말고 크롭 하자. 자 크롭 뭔지 알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크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렇게 와가지고 제가 지금 크롭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요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아 좀 이제 머리까지 크롭 되면 안되니까 제가 밑으로 좀 내려가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힘들어. 쪼그려 앉아 있었더니 지금 너무 힘듭니다. 네 반가워요 여러분들. 아 인사는 제대로 하지. 자 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현이 여러분들 어서 오시고요. 아 번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브리즈 여러분들 어서 오시고요. 요새 추가된 앤서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자 아 잘 오셨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잘 보면 보인다. 왜 숨이 차지? 뛰지도 않았는데 쪼그려 앉아 있기만 해도 힘드네요. 자 이제 본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 좀 쉬고 여러분들도 밥 먹으면서 보고 있어요 얘들아. 밥 맛있게 먹고 있어요. 자 오늘의 주제는 보이... 아니 잘 보면 보인다 이건데 다른 말로 하면은 아는 만큼 보인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나를 봐 나를 봐. 보이는 사람 있어. 어 얘가 뭐지? 이것도 아는 사람은 보인단 말이죠. 선생님 뭐 안에 어 여기 지금 옷에 그림이 있는데 어 이거 저거 무슨 그림 같은데? 아는 만큼 보여요. 여기 N자. 이거 무슨 N이지? 누구 N이지? 또 아는 사람만 보여요. 아는 만큼 보인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눈에 이렇게 딱딱딱 들어오면은 바로 풀리겠지. 근데 잘 안 보인단 말이야. 왜? 여러분들이 잘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에 딱 좁혀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거를 선생님 이제 크롭이라는 키워드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등식이 있다. 이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런 게 있으면 어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여러분들 잘하지. 1 넘기고 2 나누고 이렇게 쉽게 3 벅벅하는 거 잘하고요. 이거 나왔으니까 코사인 X 그래프 그린 다음에 직선 Y는 1분의 2 긋고 하게 되면 딱 이렇게까지는 여러분들 괜찮다 이거야. 이것도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 그리고 있으면 안 되죠. 이거는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리는 거다. 이런 건데 얘를 어떻게 해볼 거냐면 크롭 해보겠습니다. 크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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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처음에 잘렸던 거 있죠. 여러분들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릴 때 자르고 자르고 해가지고 딱 필요한 부분만 보잖아요. 자 크롭을 한번 해보자.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좁히는 거 이렇게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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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혀가지고 딱 어디만 보는 거야. Y는 1분의 1 있는데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딱 그 밑부분만 딱 보는 거예요. 요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딱 보인다 이거지. 자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요렇게. 요 상태야. 그럼 요 문제를 딱 봤을 때 얘가 어떻게 보이면 돼? 이렇게 보이면 돼. 이 크롭. 이게 말이야. 선생님도 최근에 깨달았어요. 뭐냐. 이거를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 쌉고수. 선생님 같은 사람은 이걸 봤을 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이는 거지. 2분의 1 딱 그렸으니까 어 그래 요 아랫부분이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헷갈리는 거야. 헷갈리는 거야. 오케이. 자 요쪽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크롭이 된 상태고 요게 지금 액자 안에 지금 요 사인엑스 요게 지금 들어있는데 어 요기에서 크롭이 안 된 상태로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얘는 사인엑스가 K보다 커 나갔다. 사인엑스가 있어. X축이고요. 여기 이제 K 했을 때 요거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 밑부분이라서 알파원과 알파투 사이에 있어야 되고 알파투와 알파투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근데 얘가 지금 사이에 있는 거냐. 뭐 왼쪽 오른쪽이네. 여러분들 부등식하고 그랬는데 맨날 헷갈리지 않아요. 크잖아. 자 그래서 얘도 크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쭉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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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가면서 가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필요한 부분을 쫙 잘라버리는 거야. 왜냐면 사인엑스가 K보다 크나 같다라고 했잖아. 그럼 큰 부분만 보면 된다 이거지. 작은 거 볼 필요가 없어.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딱 내려오면은 여기는 아닌 거야. 뚜두뚱. 자 밑부분은 그냥 날려버리시면 된다. 어 그럼 딱 위에 요것만 이렇게 볼록볼록 요 귀여운 요 버니즈 봉처럼 핑키봉 빙키봉처럼 요렇게 지금 나와있네요. 그죠? 고양이 귀처럼 보인다. 딱 요 부분만 가져오면 되니까 X가 요 사이에 있다 요 사이에 있다. 이제 크롭해가지고 보면 된다 이거죠. 자 이거랑 요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시험장에서 요렇게 지금 보이면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어디에 있는 얘기냐면 바바 교재에 있습니다. 바바 1.50 바바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얘들아 바바 이거야. 눈으로 보고 푸는 분필이 필요 없고 연필이 필요 없는 사상 초유의 수학 트레이닝 시스템 상수효과 PT의 교재 이름 바바입니다. 수학 1을 1.01부터 1.87까지 교과서에 있는 내용 싹 다 털어가지고 87개를 가지고 지금 정리를 해놨어요. 그럼 그 주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하나 지금 선생님이 보여드리는 거야 샘플로. 그리고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이게 교재입니다. 교재에요 교재에요. 미쳤어요. 지금 사장님 미쳤어요. 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말이지 뭐 어떤 특정 유형을 빠르게 풀기 위한 스킬 그런 게 아니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뭐냐. 보는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잘 보면 보인다는 거. 우리가 시험장에서 어리버리한 이유가 시험 문제가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렇게 책을 시험지를 다 펼쳤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 딱 필요한 것만 눈에 쏙쏙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거를 선생님이 이제 PT로 해드릴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지수 함수에서 요새 진짜 중요한 거 이게 제한된 정의역에서의 최대 최소인데 선생님 요거 31번도 제목을 이제 크롭이라고 붙여놨습니다. 물론 이 바바 전체가 막 다 크롭인 건 아니야. 크롭만 오늘 모아가지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짜증후 같은 경우에도 지수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최대 최소가 되는 이런 상황들 또한 뭐다? 이렇게 크롭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보겠다 이거지. 얘도 지금 어때? 없는 상태에서 최대값 최소값 점 찍어서 보는 거지만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이쪽 거 필요 없고 이쪽도 필요 없다 이거지. 자 이렇게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 그려져 있을 때 최대 최소 나오는 상황도 위아래로 자르면서 상악으로 그 다음에 주기 얘기 나오면 엄청 헷갈리죠. 좀 여기 사인 그래프 나왔으니까 뭐 사인 출발점이 어디야 이런 거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좌우로도 딱 한 주기 딱 잘라놓고 보면은 주기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삼각함수에서는 사인 X와 코사인 X 사인 X가 코사인 X보다 큰 부분 자 이 직선보다 위에 있고 아래 있고 이거는 그래도 좀 쉬운데 곡선이 막 겹쳐져 있을 수가 있죠? 이거 수2에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뭐 3차 함수랑 2차 함수랑 막 섞여 있고 어느 게 위에 있냐 밑에 있냐 이런 거 따지는 상황들 있잖아. 자 근데 여기서 봐봐 파란색 사인 그래프 빨간색 코사인 그래프가 있는데 사인 그래프가 위에 있는 상황 크롭 이렇게 이제 줄여가지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시험장에서 이거를 우리가 아이패드를 갖고 와가지고 줄여서 볼 수는 없잖아요. 뭘 해야 돼? 우리의 눈을, 뇌를 트레이닝 해야 됩니다. 뇌가 트레이닝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봤을 때 헤매지를 않아요. 공부는 뭘로 하는 거야?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두뇌로 하는 것이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잘 보면 보인다. 잘 보면 보인다. 어리버리하지 말고 크롭 하자 했는데 크롭은 한 가지 방법론이고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항상 머리를 써서 공부하는 습관 들이셔야 되고 그거를 위해 선생님이 PT라는 수업 맞는 겁니다. 분필이 필요 없고 연필이 필요 없는 수업. 오케이. 자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Phillips urs과 연필이 필요 없음. 뇌이 형은